오늘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의 마지막 결정체가 바로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귀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든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새언약의 율법, 즉 새언약 시대에는 그 모든 율법의 그 완성이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진리는 세상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만 이와 같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66권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신 지 60여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제림 그리스도에게는 영예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주었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었다 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에게 게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즉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겠다 하시고 천사가 뭘 보여줬냐 하면 그 신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루살렘 성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어머니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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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